세계 처음으로 휴지로 만든 웨딩드레스 예술전이 얼마 전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. 이 웨딩드레스는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휴지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. 드레스 디자이너들은 휴지 웨딩드레스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앞으로 휴지가 웨딩드레스의 새로운 재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한편 휴지로 만든 웨딩드레스가 앞으로 패션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관객들은 휴지 웨딩드레스가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젊은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창의력이 돋보인다고 말했습니다.